BMW 328i 컨버러블 2010년식 차량입니다. 이 차량에 블루투스가 없기 때문에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 APTX HD 그리고 DAC, DA 컨버터가 32비트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지만 CD보다 더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BMW 328i 컨버러블 2010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